오늘 먹을 것은 롯데리아 메뉴인데 이거는 신메뉴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프팩, 새우버거, 불고기버거, 감자, 오징어. 이거 먹어볼게요. 신기해요. 새우버거 먹으러 가추를 하고 있어요. 재임의 요리할 것 같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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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님의 이름을 들어보니 오늘의 예쁜 퍽퍽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겉은 귀엽고 싸 prata 국물의 매력적으로 풍부할 수 있는 맛 아주 잘 어울리고 싶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조합이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어필 먹으면 이 맛은 진짜 맛있다 아주 잘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그니까 정말 맛있다 잘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저건 그치지니까요 근데 그치지않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삭아삭 그치지않고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게 먹어요 고소한 어깨 소고기 살이 찌개 소고기 갈등 치즈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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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시원한 식감 너무 잘 어울려요 이는 마늘이 너무 들어있어요 요즘 바삭해서 매운 맛이에요 저번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한입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이 계속 먹으니까요 매운 맛은 잘 먹고 싶어요 당면은 매운 맛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매운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매운 맛은 매운 맛입니다 매운 맛에 매운 맛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식감은 용기를 마셔보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찢어지네요 마셔보점 마셔보점 핫도그 고춧가루 올리브유 미니냄새우 바삭한 맛 매콤한 고춧가루 초콜릿 고춧가루 이건 소시지. 아주 맛있어요. 소시지 이번에는 소시지 그래서 소시지 소시지 그릇한 과정 쫄깃쫄깃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